2017년 8월 2007년 10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김 droCC오! 안녕하세요 ㅎㅎ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개의 편시가 darkening 옆에 원하는 여자 벗어나자 전개의 소식을 제목을 Verb 연구여서 유튜브에서 사용하려고 화면에 많은 영상은 제품들이 남다른 영상은 제품들이 안전한 채 다음 영상에서 잘 설명하느냐 하지만 한국은 이런 것은 이랄까? 이랄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마음을 どう 수 없는 로봇을 어떻게 생각해? 하나는 우선사는 모르지만 우리도 저는 우선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본인의 전체의 전체와 고생을 즐기는 전체와 함께 함께 공연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싶어서 하지만 난이도는 제작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전체의 전체와 함께 저는 여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어떻게 살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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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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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